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복을 여러 차례 경험하기 때문에 항상 효과적인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정서적 강인함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일까? 오늘은 생각과 정신을 강인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서적 강인함이 필요한 이후 삶에 대한 습관과 인식의 변화를 주면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회복력이 있다는 것은 상, 상을 개선하고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지만 역경에 부딪혔을 때 행동하는 방식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정서적 강인함을 위한 7가지 핵심 열쇠 소리를 지르고 싶거나 눈물을 흘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행동이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행동을 실천하고 상황에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을 해보자. 1. 어려움을 기회로 생각하자 마치 불사조와 같이 우리도 타고 남은 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에 중점을 두고 행동하자. 2. 도전을 파악하자 정서적 강인함은 기본적으로 역경에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괴로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뒤에는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3.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천해보자. 긍정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바라보고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자. 한 번에 한 단계씩 실천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3.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 4. 어떠한 사람이나 일에 관심을 쏟으면 좋은 태도와 정서적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4. 실패를 받아들이자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으며 실수를 저지르는 것 또한 배움의 일부이다. 5. 실패를 마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정서적으로 강인해질 수 없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좋은 점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연습과 시도를 반복해야 한다. 실수도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5. 자신의 강점에 중점을 두잖아에 강점에 중점을 두면 정서적으로 한결 더 강인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무실이 지저분하거나 중요한 손님이 올 때의 재능을 활용해보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자신의 재능을 기억하고 능력을 강화하며 나의 특기가 이끄는 길로 나아가 보자. 6.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자 안타깝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항상 모든 일에 나쁜 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로운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자. 7. 감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행동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행복이란 하루종일 미소를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 소개한 정서적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잘 활용해보자. sanct이었다. Human Jung